미국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현대화에 가장 뒤처졌던 IRS 국세청이 10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 증액이 시작된 데 맞춰 디지털화, 현대화, 첨단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년간 800억 달러를 증액받기로 했다가 200억 달러가 깎였으나 IRS는 600억 달러의 예산 증액분을 본격 받기 시작해 절반은 납세 서비스 개선에 절반은 부유층과 대기업 탈루 추적 강화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IRS는 첫해부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팬데믹 기간 중에 쌓였던 종이세금 보고서 적채 서류를 수백만 건이나 없앴습니다. 텍사스 등 각 지역 IRS 청사회 카페테리아 쌓아놓았던 종이세금 보고서 적채 서류 박스들은 지금은 모두 치워졌으며 식당 기능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IRS는 수백 명의 전화 서비스 의원들을 충원해 납세자들에 대한 악명높던 커스터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IRS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걸더라도 전화를 받고 해결해주는 응답률이 지난해에는 18%에 불과했으나 올 세금 보고 시즌에는 87%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또한 통화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은 지난해 이익구분에서 올해에는 4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직접 국세청 직원들과 만나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지원센터들도 미 전역에서 35곳이 개설되는 채 개설돼 올해에만 10만 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셋째, 부유층과 대기업의 털러 추적에도 박차를 가해 첫 해에 수백억 달러를 걷어들였습니다. 백만장자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온 체납자 175권을 해결해 400억 달러를 걷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증액받는 60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투입할 탈루 추적 강화를 통해 1년에 5천억 달러나 세금으로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년과 후년까지 IRS의 업무를 전면 디지털 첨단화하고 납세자들과의 소통과 세금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납세자들과 국세청이 모든 통보와 답변을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2025년까지 모든 종이세금 보류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 파일로 만들어 업무 처리 시간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특히 중산층이한 납세자들은 매년에 하는 세금 보고를 대행기관들을 고치지 않고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무료로 이 파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면 가동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 이분miyorum 입니다. 아멘